롤링! 액션! 날씨 좋다! 안녕하세요 랭카페 주인 랭카페 주인이요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요 느릴 건 없지만 랭카페 주인이요 에너지 랭카페 저인이요 에휴 으 조금 편해요? 조금 편해요? 뭐하고요? 미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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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괜찮은데? 모니터 이거 한 번 봐주시고 아 잘 될 것 같은데? 아 잘 될 것 같은데? 공 자체가 되게 부드러운 노래인 것 같아요. 커피향처럼 이렇게 달달한 그런 노래예요. 우선 제가 평소에 마마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너무 노래 잘하시더라고요. 기회가 와서 제가 듀엣을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 어제 듀엣을 여러 번 했었는데 보아 선배님 그리고 마마무 솔라 씨랑 관계됐잖아요. 그런데 아직 공통점은 두번도 llamacrire 부질 못했어요. 너무 그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, 또 좋은 날이 있겠죠? 그 영ess의 노래는 다 좋아요. 그 인사할 때, 졸업을 말하셨기 때문에 배고 싶어요, 끼고 싶더라고요. 나중에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. 에디킴볼 음так사 제 노래를 낼 때는 제가 작곡, 작사를 하고 프로듀싱으로 반응을 해서 제 스타일에 맞는 노래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가끔 듀엣을 한다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저의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자주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